오늘의 시장 키워드 아무래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31일이죠. 오늘 오전 우리 새벽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좀 과감하게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미국을 재건하겠다라는 좀 발표와 함께 향후 8년 동안에 무려 3조 원가량 3조 달러가량 투자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항구 통신망 등 인프라 개선에 투입한다고 좀 밝혔는데요. 교량 도로망 그 다음에 항구 등 재건의 약 6,500억 달러 그리고 뭐 신규 주택건설에 3천억 달러 그리고 노령층 장애인 등 돌봄시설에 4천억 달러 등을 투입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경제 정책인 제조업 부흥 여기에도 무려 3천억 달러가 지금 배정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국가 전력망 강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깨끗한 식수 등 이러한 각각 상하수도 계량 시설 등에 대해서 천억 달러 규모의 투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은 아무래도 증시회로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소재이다 보니까 오늘의 이슈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서 건설이나 철강 같은 인프라 투자 업종 또는 전기차 같은 실환경 에너지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까지 여러가지 업종들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간만 뉴욕 증시에서는 인프라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증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키워드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건설 장비 혹은 건설 기계 업종인데요. 신규 주택 판매와 기존의 주택 판매 모두 강한 지금 V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서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과 유럽에서 좀 기저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될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 경제 대내외 여건은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디지털 경제를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증세 목적을 그 중에 하나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인 만큼 미국 경제에 강한 경제 회복 이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 수요 엄청나게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내내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금 집행한다고 확대한다고 발언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최고치 건설 장비 판매 대수가 최고치에 경선하면서 그런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 건설 기계 회사들 충분히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키워드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국내 관련주들 중에서는 해외 사업 비중이 큰 두산 인프라 코어나 두산 밥캣, 현대 건설 기계 같은 종목근들이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단기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주가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키워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키워드 바로 오늘 상장하는 엔시스라는 종목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22일, 23일 이틀에 걸쳐서 일반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 청약을 실시했는데요. 무려 2,57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4조 원이 넘어가는 청약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앞선 그 이전에 또 기관 투자자들이 대상으로 수요 예측 조사를 했었는데요. 1,550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무려 1,4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공모가 최상단을 금액을 초과하는 19,000원부터 시작을 보였다 해서 오늘 좀 강한 상승보다는 시합과 동시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회사는 2차 전지 배터리 공정별 비전 검사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ED 광학계 조명을 활용해서 영상 처리 기술을 전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또한 불량 검사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전국의 전국 공정 여기에 쓰이는 코터 비전 검사기를 조립 공정에서도 사용되는 3D 검사기 그리고 활성화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5 오면 외관 검사기 등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기업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신규 상장에 대한 관심으로 종목 키워드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드 dolphz di